자 우리가 공과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잖아 그럼 네가 초등학생 유치부 학생인 역할을 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답을 줘 그리고 쭉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해줘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 점수를 내줘 1부터 10까지 그러면 점수까지 줍니다 평가를 해줘요 자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글을 막 썼어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줄 알려면 그 글들을 취합해요 그래 너 갖고 감정 상태를 좀 알아줘 알려줘봐 1부터 10까지 가장 10은 위험한 거야 1은 가장 좋은 거야 해서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평가해줘 기가 막히죠 심리학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심리학에 난리가 났어요 심리학으로도 또 제가 끌려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애니어그램 할 수 있을까요? 미치겠다 네 어쨌든 해봅시다 그래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다